첫 번째 조각을 찾아서! 왼쪽... 아니, 오른쪽? 이봐, 드래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드래곤 스톤이 있는 거야? 재촉하지 마. 분명히 기운이 느껴진다. 기운만 느낀 지 벌써 12시간째야. 자꾸 그러면 집중력이 흐려진다고. 주너가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는 건 어때? 레어도, 왼쪽, 왼쪽! 드래곤 스톤이 흩어진 시간대에 태양의 고도와 방위각을 개선해 보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 드래곤 스톤은 마음의 힘이 가리키는 곳에 있어. 어, 바로 그렇다! 이런 바부들에게 행성의 운명을 맡겨야 하다니! 으아악! 으아악! 라키라 잘못했어! 미안해! 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앞을 봐! 모두 빠켜봐! 으아악! 으아악! 드래곤 스톤의 힘이 느껴진다! 이젠 안 믿어. 이게 뭐지? 드래곤 스톤이 있는 곳을 찾아냈어! 그래. 드래곤 스톤이 틀림없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주의 균형을 맞추고 있던 두 개의 힘 중 하나지. 나머지 하나는 갤럭시 스톤? 빛의 힘인 드래곤 스톤의 주인은 나, 타이타노스, 그리고 어둠의 힘인 갤럭시 스톤은 바로 코스모사우루스의 것이었지. 우리는 빛과 어둠으로 우주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지. 코스모사우루스는 어둠이 지배하는 우주를 원했고, 빛을 점점 집어삼켰다. 결국, 세상의 균형은 깨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있는 법! 다이노 마스터들이 나타난 뒤, 그들은 갤럭시 스톤을 빛으로 정화해, 다시 균형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지. 지금은, 코스모사우루스의 손에 있지만…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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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악! 으아악! 으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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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악! 얘는 우리가 어디야? 으어!!! 으어으으… 그, 그 잡음!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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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준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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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빈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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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이제 그만 집으로 가는 게 어떨까! 자, 잠겨 있잖아 응? 저길 봐! 석상 이마에 뭔가 있어 어쩌면 이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 뽀물이야 뽀물! 야! 이럴 수가! 내가 먼저 올라가려고 했는데! 왠지 불길해 짠! 뛰어! 레오! 뽀물! 으아악! 정신 차렬레오! 바닥에 기울어지고 있어! 으악! 영생아! 열쇠를 잡아야 해! 렉스! 레오! 좋아! 변신이라! 흐으... 다행이다! 어떻게든 땅의 균형을 유지해야 해! 응! 렉스! 레오! 좋아! 왔어! 넌 내가 맞는다! 스피어 볼트! 지금이야, 렉스! 플라즈마 실드! 플라즈마 실드! 리버스 어택! 플라즈마 실드! 리버스 어택! 렉스 빔! 드론 버스터 빔! 환도라! 리볼버! 인테르노 브라스! 에이! 리버스 어택! 으아! 돌아온다! 전, 열쇠를 잡아! 아, 알겠어! 아, 아, 아! 아이고!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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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주! 螩, 너무 강하지마! 녀석을 뚫고 저분을 통과하는 건 쉽지 않겠어!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야! 기회는 단 한 번! 모두 믿어야 해! 너무 위험해, 아카! 마스터! 보여주마! 다이너마스터의 진정한 힘을! 렉스, 지금이야! 소닉 라이브 소나! 판도라 리볼버! 플라즈바 쉴드! 리버스 어택! 리버스 어택! 헤네스! 우리가 헤네스 어택! 헤네스 어택! 헤네스 어택! 헤네스 어택! 기죽도! 으아! 이리 뭐 와이유! 으아! 어? 으아악! 으아악! 끔찍인 녀석이잖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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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히... 으아! 으하! 으으으으! 으악! 으으악! 아! 으악! 으악! 으 rug? 드디어 끝난 건가? 하, 힘들었지만 진짜, 진짜 재밌었어! 으아! 헉? 슬, 설마... 저게, 저, 드래곤 스톤인가봐! 요호! 아직이다! 위험해! 으아악! 으아악! 어? 저건 도대체... 응? 드디어 나타났군. 스펙터.